이걸로 뭐 만들까? 도넛츠? 우와 대박 느낌 좋아 분홍 도넛 완성!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저게 뭐야?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꺼야 우와 검은색 점토잖아 천사 점토 느낌 좋아 여긴 어디지? 온통 핑크? 내 손톱도 얼굴도 머리도 다 핑크잖아 여기 어디야? 뭐야 박세인? 오비키잖아 여긴 온통 검정색이잖아 너 손톱이랑 입수도 다 검은색이다 온통 키 키 키 키 오비키 여긴 전부 검정이고 저긴 전부 분홍이야 그렇지 블랙 핑크 말랑이 거래 오 말랑이 거래판 예쁘다 블랙핑크 음 거래 한번 해볼까? 그럼 저는 이거야 단순하잖아 저는 이거요 으으 끔찍해 거미말랑이? 이거 남반장도 갖고 있던건데 추가 추가 추가라고? 그래 인정 그럼 나는 이거야 올이 나오는 말랑이 이거 느낌 진짜 좋아 히 히 히 추가하라고? 그럼 난 이 호랭이 검정색 나는 추가해주세요 추가 그렇다면 전 이거야 핑크 곰 곰 파빗거리 얍 필통에 걸어놓으면 심심할 때 너무 골 좋지요 좋겠잖아 그럼 승인 안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해주세요 뭐라고? 어쩔 수 없이 이걸 내밀어야게끔 박쥐 박이시다 어 신기하다 재밌겠잖아 그럼 승인 나도 승인 승인 우와 신기해 박쥐 이걸 제일 해보고 싶었어 느낌 좋잖아 이건 흙코랑이 وال 이 안에 검정색 개구리랑 그 담에 초록색 피가 있어 와 신기해 iac 네 너무 재밌잖아 핵통에 걸어놔야지 kwam 여러명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귀여워 다음은 엄청 대박적일 것 같은데 짜잔! 이 운전대 파빈! 운전대 파빈 색깔 예쁘잖아! 나도 저런 게 있지! 부릉부릉 똑같은 건데 다른 색깔 검정색이라고! 나는 검정색이라고! 검정색도 예쁘다! 그래! 승인! 나도 승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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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! 예쁘잖아! 재밌어! 부릉부릉! 부릉부릉! 똑딱! 부릉부릉! 퀵퀵퀵퀵퀵! 난 다음은 이거! 어머머스! 이거요! 헉! 어머머스 팝이시다! 너는 그때 그 생일 케이크! 그거네! 이 핑크색! 생일 케이크? 그래! 다시 바꿔서 놀자! 음! 오! 잠깐만! 마지막으로 생일 파티 한번만 하고 줄게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우비키! 생일 축하합니다! 후! 쫙쫙쫙쫙! 끝! 끝! 자! 나 생일 파티 끝났으니까! 이제 줄게! 좋은데? 추가해주세요! 추가! 누가? 왜? 내 건 더 두껍잖아! 더 추가해달라고! 추가! 음! 그럼! 이거 어때? 핑크 파이프 파빗! 오! 히! 파이프 파빗! 좋잖아! 그럼 승인! 잠깐! 안 되지! 뭐라고? 안돼 안돼! 추가해주세요! 추가! 추가하라고? 그럼 난 이거! 이거! 추가할게요! 뭐야! 난 파이프 파빗 주는데! 추가해주세요! 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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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! 그럼! 이거까지! 육석파비! 나 저거 필요해! 나 진짜 필요한데 있어! 오케이! 승인! 어? 필요한 곳이 뭐야? 그럼! 승인! 어! 끄덕끄덕! 승인! 승인! 내 거라고! 재밌잖아 예쁘기도 하고 이 육각 파벳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바로바로바로 여기에 딱 맞기 때문이지 와 소리난다 신난다 재밌겠잖아 괜찮아 난 이 파이터파를 너무 갖고 싶었으니까 재밌어 연결해봐야지 연결되잖아 오 신나 마지막 한판하고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야 동전 가방 파빗 저거 너무 갖고 싶잖아 그럼 전 이거야 우와 엄청 크다 당연히 그럼 추가하겠지 당연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해주세요 아 여기서 여기서 그럼 저는 하늘색이 좀 섞였는데 핑크가 더 많으니까 선물 팝이 이겁니다 선물 팝이 그래 좋아 승인해주지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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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마에 걸어야지 재밌다 히히 히히 오 오 왕쩍 칼도 돼 야 받아 어흥 야 너 사람한테 그렇게 휘두르면 안돼 위험하잖아 어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 신나가지고 사람한테 휘두르지 말고 누르는 것만 하기로 약속 보이 Story 다 다 오늘 또 신나게 블랙핑크 말랑이 거래하기 대 성공 oks cloud вм Prediah crazy 감사합니다.